저는 맑은 소민, 고은 소민, 한소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이따가 해줄게요. 맑은 소민, 고은 소민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맑은 소민 하면 여러분들이 고은 소민 이렇게 같이 인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군부대 부럽지 않네. 네! 그럼 연습 없이 한번 가볼게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맑은 소민, 고은 소민, 한소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구리로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보려고. 오늘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 만나고. 즐거운 시간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두 번째 곡으로는요. 우리 어린이들은 조금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 엄마, 아빠. 우리 저한테는 언니 오빠죠. 언니 오빠가 알만한 곡을 준비했는데요. 혹시 너, 나 좋아해. 나, 너 좋아해. 이 노래 아시는 분? 네!